음악 네, 온누리의 천상의 하모니를 울린 해블리 콰이어 창단 연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TV 아나운서 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블리 콰이어는요. 천상의 합창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창사 22주년을 맞이한 구TV에서 보금전파 사역의 일환으로 구축한 혼성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블리 콰이어 창단 연주에는요. 아름답고 또 다채로운 찬양들로 가득할 텐데요. 중간중간 특별 공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해블리 콰이어의 공연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요한 멜로디와 가사로 담았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 원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총 4곡입니다. 오늘 창단 연주를 위해 지휘의 박은정, 피아노 이선화, 신디 이영선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첫 무대인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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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이 구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의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입고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을 주소서 우리 사랑은 주님과 위해 그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려주소서 우리 사랑은 주님 우리의 찬양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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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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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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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crown is forever For God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Amen 찬양을 주님께 그리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 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믿어다 주님의 앞으로 가오며 주님은 두 팔도 품어주시네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제 영원한 주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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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사람물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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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하가 믿으라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고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영아의 영혼을 즐거워하여 그fe quarter quarter full Titan decis 무공정하는도다 Sequenc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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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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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 거들리라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내 맘속에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내 맘속사람대로 그것도 외로워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알지 못하네 하지만 주님은 우리도 모르고 세상을 이기고 하네 주님의 사랑은 이루고 싶으리라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나는 빛사 세상 속에 나는 빛사 주님 나라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나는 빛사 나는 빛사 주님 따라 나는 크리스탄 주님 따라 나는 크리스탄 크리스탄 아뇨! 크리스탄! 주님 따라 나는 크리스탄 아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